안녕 브린이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독특한 사연인데요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이 통이 문 앞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한테 전화 오진 않았고 저희 형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이거를 주우셨대요 화장실 볼일 보는 곳에서 주웠다는데 이걸까 뭘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야탑에 저희 샵이 있는 걸 알고 이거를 그냥 갖다 주시고 나서 전화로 알려 주셨다고 하는데 바로 이 친구입니다 자 근데 이 친구를 제가 분양한 게 또 기억이 나요 또 되게 독특하게도 기억이 나요 짜잔 자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바로 레몬프로스트 친구인데 야 이 친구 스컷이고 종양도 없고 굉장히 건강한 개체여서 제가 이제 번식 용도보다는 관상용으로 반려동물로서 키우라고 분양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고의적으로 잃어버린 건지 아니면은 실수로 놔두고 간 건지 근데 어쨌든 이 친구 여기 있으니까 그 친구는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허 굉장한 인연입니다 엄청 예쁘죠 이 친구가 지하철역에서 발견이 됐다니 굉장히 웃기죠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 입양을 하고 개체관리 같은 거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간혹 가다가 집에서 키울 때도 창문으로 나가거나 부치료 개구들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기하네 근데 이쁘죠 근데 근데 함정은 되게 이뻐요 역시 레몬프로스트가 확실히 이쁘긴 해 종양이 생기는 그런 얘기가 많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생기기도 해서 레몬프로스트가 이제 요즘에 안기면은 추세이긴 한데 어쨌든 이쁜거는 이쁘네요 어쨌든 이 친구들이 이쁘긴 하지만 번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그거 생각해서 아쉽지만 번식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친구는 제가 잘 보살피고 있을 거니까 빨리 주인분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이걸 또 올린다고 제가 주인이에요 이러신 분들 없길 바랄게요 누군지 기억이 나거든요 자 부모님도 말고 정작 그 본인이 오셔야지 직접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약간 공지아님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